자 이번 시간에는 Travelling Sales Person Problem 여행하는 웹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했죠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거에요 어떤 Salesman이 SalesTrip을 해야되는데 20개의 도시를 방문을 해서 이 모든 도시가 Connected Data 다른 모든 도시하고 그래서 도시 방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좌표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놓고 그러면 이제 어느 지분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출발 노드라면 이렇게 방문하는 노드를 찾는거죠 해밀토니아 서킷이죠 해밀턴 경로 회로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내는걸 우리가 Travelling Sales Person Problem 그래서 TSP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 타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짧은 경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홈시티에서 출발해서 되돌아와야 된다 이런 해밀턴 경로 중에서 가장 작은 짧은 경로를 찾는거니까 Directed Graph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제 Undirected Graph이면 Directed Graph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U와 V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확장시키면 되니까 이 Directed Graph에 대해서 풀면 Undirected Graph는 바로 풀리는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Weighted Graph여야 된다 Weighted Graph가 아니라면 Unweighted Graph 가정치가 없는 그래프라면 그냥 해밀토니아 서킷 찾는거 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개의 Optimal Tour가 있는 상태에서 이 Optimal Tour를 찾는 혹은 Optimal Tour의 패스랭스를 찾는 문제를 우리가 TSP 문제라고 하고 이 투어를 우리가 Directed Graph에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패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종의 해밀토니아 서킷인데 Weighted Graph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이 해밀토니아 서킷을 찾는거를 우리가 TSP 문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패스랭스가 가장 짧은 Optimal Tour를 찾아라 이걸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거죠 이런 Directed Weighted Graph가 있을때 이거를 우리가 Starting Vertex를 무조건 V1이라고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V1의 경우에 2, 3, 4, 1 V1 어 2네 잠시만요 자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1로 오는 요런 경로가 있죠 그죠? 그러면 2, 6 8, 6 을 더하면 22가 됩니다 2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6 하면 24인데 아 22가 맞죠 그죠? 22가 맞고 그 다음에 V1, 3 2 4, 1 1 3 2 4 1 그러면 9 7 어 4 6 9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26이 되고 그 다음에 1 3 4 2 1 1 1 1 3 4 2 1 그러면 9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2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밀토니아 서킷이 3개가 있는거에요 그러면 이 3개의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거는 요 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옵티마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찾는 최적화 문제가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모든 경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에브리 버텍스가 다른 에브리 버텍스 아드 버텍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투어의 개수는 처음에 출발로드를 제외한 n-1개 곱하기 n-2개 곱하기 해서 결국은 n-1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팩토리얼 타임이 되는 겁니다 익스포넨셔보다 훨씬 더 나쁘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프린시플 오브 옵티말리티 이 부분 최적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v가 어떤 u로 가는데 만약에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는 최적경로가 있다면 요게 k라면 만약에 요 k를 거쳐서 가는 최적경로가 있다면 이 최적 요기서 요까지 가는 경로는 최적인가 이게 이제 저 우리가 쇼티스패스 할 때 최적 부분 최적의 원리를 확인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과거 똑같은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방법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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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시면 요기서 이렇게 요기서 요기서 이렇게 요기서 요기서 자세히 안할게요 그냥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tsp를 그래프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좀 그 형식적으로 포멀라이제이션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프 gve가 주어졌는데 얘를 이제 이제 w라고 두면 이 v에서 어떤 서브셋 a를 정의한 다음에 a는 v의 서브셋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dvi a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dvi a를 정의하기를 vi 에서 vi에서 v1으로 가는 이게 v1이 스타팅 버텍스죠 그죠? 얘가 스타팅이니까 자 어떤 vi에서 va를 가는데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부분집합을 exactly once 한 번씩만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dvi a라고 선언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에서 v1 v2 v3 v4가 v집합이죠 그죠? 자 a가 만약에 v3 집합이라면 dv2 a가 의미가 뭐가 됩니까?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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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출발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v2에서 v1으로 가고 싶은데 a를 거쳐서 가는데 a가 v3에요 그죠? 이 말은 v3를 거쳐서 v3를 거쳐서 v1으로 가 v3를 한 번만 가서 a를 가고 싶은데 없죠 경로가 a는 v1에 왜 v2가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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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 가고 싶으니까 v3 먼저 가면 v4를 가서 v6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v4를 거치면 v3로 가서 v1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못 가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되고 얘는 이렇게 거쳐서 가니까 6 더하기 8 더하기 6 해서 20이 되죠 그러면 얘 중에서 더 짧은 경로는 20이 되죠 이 놈이 됩니다 v2에서 v3으로 고쳐서 v4로 고쳐서 v1으로 가는 이 경로가 20이 된다 그래서 dv2a는 무한대고 dv2a는 20이 되는데 이 va가 v3일 때하고 v3,4일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dv2a라는 배열 2차원 배열을 선언해 놓으면 이런 리커시브 프로퍼티 제기적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v에서 v1, vj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v1에서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a를 거쳐서 vj로 가면 v1이 있고 vj가 있으면 이 vj에서 어떤 a를 거쳐서 v1으로 되돌아가는 그 패스트 랭스가 dvj, a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v1에서 vj로 가는 경로를 찾으면 이거 되돌아가는 이 경로는 이 a를 거쳐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a는 잘 생각해 보면 전체 v에서 v1과 vj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있으면 얘를 모두 거쳐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tsp, optimal tour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v, 어, 그, 어, 그, 어, 제외한 매트릭스 w의 w1j하고 dvj, v-v1, vj의 합이 그 중에서 최소가 되는 거를 이 j는 2에서 n까지의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w1에서 j 다시 말하면 v1에서 어디로 갑니까 vj로 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vj에서 vj에서 v1과 vj를 제외한 v1과 vj를 제외한 모든 a 모든 노드들 v, a 이게 v-v1, vj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거쳐서 다시 돌아갔다 해밀톤의 서킷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의 최소 값이 optimal tour의 패스랭스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해야됩니다 자, vi에서 공집합을 통하는 것은 뭐죠 v1에서 vj로 갔는데 이 a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안 거치는 거죠, 그죠 되돌아오는 거죠, 그냥 바로 그러면 이거 뭐하고 왔습니까 w, i1과 같죠 얘가 바로 되돌아오는 거니까 자, v, i, a는 아까 정의한 그대로입니다, 그죠 만약에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는 a에서 vj를 뺀 거하고 더했는 거하고 갔다 자, 이것도 이제 잘 살펴보면 v, i에서 이제 v1이 아닙니다 v, i 일반화시킨 거죠 v, i에서 vj로 갔다가 이 vj에서 이 vj를 제외한 a에서 vj를 제외한 a-vj를 거쳐서 v1으로 가는 이 경로의 값을 d라고 했을 때 그 d하고 w, i, j 바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vj에서 i로 되돌아오는 v, i로 바로 되돌아오는 이거하고 비교해서 더했는 값을 우리가 그 중에서 최소 값을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0일 때 공집합일 때 다시 말하면 dv2에서 v2에서 공집합 즉, 아무것도 그치지 않고 바로 v1으로 가는 거 이거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v3에서 아무것도 그치지 않고 v1으로 가는 거 없죠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v4에서 아무것도 그치지 않고 바로 direct로 v1으로 가는 거 6이죠, 그죠 자,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공집합인 경우에는 이 그 저거 1, 3 1 무한대 6 1 무한대 6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 2, 1하고 w, 2에서 2에서 1로 가는 거 3에서 1로 가는 거 4에서 1로 가는 거 direct 엣지를 이렇게 이렇게 푹 카피해주면 됩니다 이게 초기화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a가 v2라고 해봅시다 그럼 v2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a가 v2다라는 얘기는 v3에서 v3에서 v2를 거쳐서 v1으로 가야 돼요 v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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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를 거쳐서 v1으로 간다 8이죠, 그죠 그죠 얘는 결국 해서 8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 j에 대해서 아무리 해봐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v2, v3 이 경우에 v4에서 v2, v3을 거쳐서 a로 가는 거 즉 v4에서 v2, v3을 한 번씩 거쳐야 되니까 v2에서 v3으로 가서 갈려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v3, v4에서 v3을 거쳐서 v2를 거쳐서 v1으로 갈려니까 얘도 없죠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그죠 둘 다 무한대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v2, v3, v4인데 a가 v2, v3, v4라면 얘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리고 v1이 출발점이에요 그럼 v1에서 v2, v3, v4로 가서 거쳐서 다시 v1으로 대수로 온다 뭡니까 옵티말 투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요거를 각각 계산해 보면 22 22 21 무한대 요렇게 나오니까 21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오티마투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예제의 값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나면 알고리즘 디자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트래블 이라는 걸 이제 tsp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n과 인재백렬 w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 d값 d값 d값을 아까 정의한 그 이차은 배열이라고 하면 p 값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dp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했죠 optimal value만 찾으니까 이 optimal value를 계산해 주는 실제로 optimal path vj를 찾아 놔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p에다가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minx를 최소 값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저장해 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d i에서 즉 v1에서 뭐를 거쳐가는지 전체 if a a가 v-v1 이 되겠죠 요렇게 요 값을 그냥 리턴해 줘도 됩니다 요 d값을 파라미터로 그대로 넘겨주면 자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해 봅시다 처음에 초기 i가 2에서 n까지 di 공집합은 wi 1하고 같다 그랬죠 그죠 i에서 1로 가는 direct 엣지를 그대로 복사해 주는 거니까 요 초기 하는 거는 이해하기 쉬울 거에요 그러니까 1은 필요 없죠 1에서 1을 자기 자신도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2에서 n까지를 해가지고 di 0에다가 wi 1을 복사를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가 1에서 n-2일 때까지 왜 n-2죠 이거는 v-v1과 vj를 제외하는 거니까 두 개를 출발점과 중간정점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n-2에 대해서 루프를 도는데 all sub-sets a v-1 containing k-vertise 이건 뭐냐면 어떤 sub-sets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a를 거쳐서 v1으로 되돌아가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k k k 보텍스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 저 k가 0,1에서 n-2 이 까 이 k a에 집합이 1개일 때 부분집합이 1개일 때 2개일 때 그래서 n-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n-2가 되면 쭉 돌아 가지고 간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서 여기까지 돌아오면 v1으로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vj 라면 쭉 돌아가서 vj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 오니까 이게 이제 솔루시 된다는 거죠.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i도 여기서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i는 또 그 a에는 포함되면 안되죠. 그죠? 이게 이제 a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이미 방문했다는 얘기니까 얘를 제외한 이 i를 찾아서 그게 돼서 이제 w, i, j 이 i에서 j로 되돌아 가는데 d, j에서 a, v, j를 뺀 요거를 더해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서 di, a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 최소값을 찾아내는 요 j값 이 j에 대해서 우리가 p, i, a에 저장하면 됩니다. 요 구조는 우리가 dp할 때는 자주 했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이해하기 쉽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1에서 v- v1 이게 a가 되죠. 그죠? 자 v- v1 즉 v1을 제외한 다른 노드를 방문하고 d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 d값을 요렇게 d1, j d, j v- v1, j를 해주면 요 밸류 값은 최소 밸류 j를 p1 v- v1으로 해주면 얘가 이제 밑냉스가 요 값이 밑냉스가 된다는 거는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좀 그거 난해해 보입니다. 그죠? 왜 난해하냐? 그냥 개념은 이야기 쉬고요. 처음에 다이렉터로 가는 걸 초기화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k가 1에서 m-2까지 이 서브셋 a에 대해서 모든 서브셋 a에 대해서 우리가 v-i가 a에 없는 i를 하나씩 거집어내서 얘의 최소 랭스를 계산하고 그때의 j값을 저장해 두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이 d가 d와 p가 각각 얘는 옵티말 밸류를 담고 있고 얘가 이제 옵티말 투어 값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기적으로 패스를 옵티말 투어 패스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현하기가 가다로워요. 왜냐하면 a가 집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으로 비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다루는 방법 그래서 자 a가 v-v1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부분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걸 그냥 정수 01234567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죠?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되냐? 공집합이면 이렇게 이렇게 000으로 표현하고 만약에 v2만 표현하고 v2만 포함되어 있다면 001로 표현하고 v3만 포함되어 있다면 010으로 포함하고 v4만 포함되어 있다면 100 그리고 v3이면 011 001 111 0111 그러니까 모든 그 부분 2와 3 2, 3, 4 v1은 필요 없으니까 2, 3, 4 라는 이 그 집합을 표현하려면 111 모든 원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생각해보면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그죠? 0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루프 돌면 모든 이 정수들이 이 부분집합의 집합 A의 집합 A의 부분집합 파워 셋 A 몇 집합을 다 표현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v2 v3 v4를 각각 얘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A가 v2 v4 그래서 v2 v4의 집합 A는 5가 된다는 거죠. 1 0 1이니까 이게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집합 A를 집합 A를 v2 v3 v4 vEPft v2 v3 v4 v8 v3 v4 v5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정수 표현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계의 버텍스를 포함하고 있는 a 를 계산하려면 k계의 버텍스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정수 a를 줬을 때 이 정수 a를 줬을 때 이 정수 a의 a가 10011이다. 그러면 이제 k가 얼마입니까? 1의 개수가 되는거죠. 만약에 101100이다. 이것도 k가 3일거죠. 111100이다. 이건 k가 4가 되는거죠. 000010이다. 그러면 k가 1이 되는거죠. 즉 이 a의 a라는 정수가 갖고 있는 1의 개수 카운트 1 1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이 카운트 1 이라는 함수를 하나 구인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 조건 모든 서브셋인데 k계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서브셋만 핸들링 하려면 포로포로 돌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카운트 a가 k가 아니면 컨티뉴 해버리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게 간단할거에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1을 카운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죠? a하고 1을 end 연산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조건을 맞으면 카운트 풀 풀 그러니까 마지막 비트가 1인 경우에는 1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1시프트 시켜서 0이 아닐 때까지 루프 돌면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비트 a의 비트에서 a가 몇개 1이 몇개인가 카운트하는 간단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i가 not in a a라는 집합에서 vi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이 말은 i가 1이 아니기 때문에 2부터 n까지 가면서 is in i a가 그 is in 포함되어 있으면 not in 이라고 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continue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제 is in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국에는 v2 v3 v4 vn vk까지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얘가 1이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이 아니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니까 아 is in 이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요 비트가 1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i 값이 주어지면 얘가 v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i를 2만큼 뺀 다음에 i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럼 2이면 0비트로 shift하니까 1이고 만약에 3이면 3-2니까 1비트를 왼쪽으로 shift했으니까 0, 0, 1, 0 이 되겠죠. 그죠? 자 10하고 end 연산을 했어요. end 연산을 해가지고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v3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3 a가 뭐 예를 들어서 0, 0, 0, 0, 0, 0, 0, 0, 0 3이면 7이면 이 연산을 하면 1이 리턴 되겠죠. true가 리턴 되겠죠. 그럼 is in이 리턴 되겠습니까. is in이면 continue를 해라. 그러면 not in이 구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니까 a-vj라는 것도 있었어요. a라는 집합에서 vj를 빼고 싶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ss의 difference 즉 차집합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1101 이런 a가 있으면 이 중에서 j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0100 이게 j라면 얘를 차집합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비트를 0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비트를 0으로 바꾸는 거를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difference aj를 주면 j는 마찬가지로 얘가 v2부터 시작하니까 j-2를 shift 1을 j-2만큼 shift 한 다음에 not 해서 이거를 a하고 end 연산하면 얘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1이 되어있는 걸 이 j번째 비트가 1이 되어있는 걸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difference를 구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집합을 구현했으면 아까 우리가 함수에서 isIn, notIn, a가 j가 a에 없는 거에 대해서만 하고 싶기 때문에 not, not, isIn이면 continue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value에다가 더하기 할 때도 dj에서 넘겨주는 이 a 값이 그냥 a 값이 아니라 diff aj, a에서 j를 뺀 값을 a'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퍼지 나갔다.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isIn 함수, diff 함수 이런 거를 비트와이즈 연산으로 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minimum 함수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minimum j가 a에 포함되어 있을 때 aj에 포함되어 있을 때 얘의 wij하고 더하기 저거 d, di, a-j 얘를 구현할 때 이 minimum 함수를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우리가 예제에 인접 행렬 w는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d를 구현해보면 처음에 d, d, 0는 1 아 이게 0 맞나? d, 0, 1, 1 0가 뭡니까? a가 공집합일 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게 맞죠. 그죠? 1, w 1 뭐한데? w 6이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초기화 루프에서 요렇게 초기화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d, 얘가 d, 3, 1이죠. 그죠? 3이 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d, 4, 1 자, 요 a, 1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v2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얘 또 a가 v2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8은 뭐게 됩니까? 3에서 3에서 1 즉, v2 v2를 지나서 1로 가는 거 8이죠. 그죠? 만약에 얘는 d, 4, 1이니까 a가 1이라는 얘기죠. 즉, v2라는 얘기죠. 그러면 v4에서 v4에서 v2를 지나서 1로 가는 거 이거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죠. 그죠? 얘는 무한대가 되고 얘는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가 되고 1, 14, 20, 12, 20까지 구해지고 자, 마지막에 얘가 뭡니까? d, 1에서 21 아, 7 7이에요. 그죠? d, 1에서 7까지 가는 값이 21 옵티마이 밸류가 21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a가 7이죠. a가 7이라는 얘기는 v2, v3, v4가 7이니까 11, 1이 됐죠. 그죠? v1이 v1이 v2, v3, v4 지나가서 다시 v1으로 되돌아오는 최적 경로가 21이다. 그러면 얘가 얘 그 스타팅 노드인 tsp-optimal-to-1은 투어의 밸류는 optimal 밸류는 21이다.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소동으로 계산해본 거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optimal 밸류가 21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었습니까? 이 각각을 계산할 때의 j 값을 똑같이 저장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j값을 이거부터 먼저 보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옵티말 투어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array P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PIA는 이 미니몸 값을 가지던 그 인덱스 즉 j값을 우리가 그때그때 저장을 해놓으면 되죠 그죠 방금 우리가 구인할 때 저장까지 하는 걸로 구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P로부터 옵티말 투어를 계산할 줄 알면 돼요 그죠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P17이라는 거예요 왜 이 7이 A가 111이죠 그러면 V2, V3, V4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V1에서 V1에서 V2, V3, V4를 포함해서 V1으로 되돌아가는 이 경로가 옵티말 투어죠 그죠 그러면 P17을 보니까 얘가 3이 저장돼 있어요 3이 저장돼 있다는 거는 미니몸을 하는 요 3이 우리가 V2, V3, V4를 통과해서 가는데 얘가 3으로부터 다시 그 1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J값이 미니몸인 J가 3이니까 그러면 3에서 되도록 하려면 7 빼기 5가 되죠 그죠 7 빼기 7 빼기 2가 되죠 그죠 이 3 7 빼기 7이 뭐죠 V2, V3, V4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V3을 빼줘야 되죠 왜냐하면 V3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111에서 V3 V3이 포함된 거는 0, 1, 0이죠 그죠 이걸 빼주면 얼마야 되죠 얘가 0이 되니까 Dipper하면 111, 1, 1, 0, 1이 되죠 101은 얼마입니까 5죠 그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V3, V5는 V3, V5는 4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V4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V4를 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V4, 1이 되죠 왜냐 그러니까 4에서 출발해서 이제 1로 가려고 하는 거는 왜냐면 얘가 1, 0, 1이니까 여기서 V4를 빼야 되니까 4가 1, 2, 4 1, 0, 0이 되죠 그죠 이걸 빼면 0, 0, 1이 되죠 그러면 0, 0, 1이면 2가 되죠 0, 0, 1이니까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V4, 1에서 다시 V4, 1을 찾아보니까 2죠 그죠 그러면 이제 V2니까 V2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V2를 빼면 P2,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V2를 빼면 0이 되니까 0, 0이 되니까 0, 0,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끝났죠 그죠 그러면 네 이거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Optimal 2, 1은 V1에서 출발해서 V1에서 출발해서 V3을 지나서 V3을 지나서 그 다음에 V4를 지나서 그리고 V2를 지나서 다시 V1으로 되돌아오는 이 패스가 Optimal 2 패스가 된다 그건 이제 P 테이블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함수 P2 어 투어는 이 P 배열을 받아서 만약에 A가 0이면 1을 출력하면 되죠 되돌아온 거니까 마지막 Exit Condition 요게 지금 강의자료에 나가있는 내용하고 틀릴 거예요 이게 버그입니다 강의자료에 있는게 버그고 요렇게 해야 돼요 강의 제대로 열심히 안 들은 사람은 또 있기 때문에 고장할 겁니다 자 요렇게 그 Exit Condition을 만든 다음에 Cout 해가지고 이제 PVA를 방문한 다음에 제기호출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요 PVA가 다음 Starting Vertex가 되고 요 P 요 A에서 A에서 P V I를 빼준 요 놈을 빼준 이걸 VJ라고 합시다 요렇게 빼준 거를 다시 방문하는 거를 제기호출 해주면 얘가 이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ut 해서 투어 해서 1에서 얘가 요렇게 되는 이유는 알시겠죠 그죠 D하고 P의 요 요거는 V 개수가 되는데 요거는 E의 N성계가 되죠 그죠 그래서 0에서 E의 N성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Power E의 N-1성 근데 여기서 E의 N성은 아니고 N-1성이 되는 이유는 V1은 빼버렸죠 그죠 V1은 빼버렸죠 우리가 처음에 V- V1 요걸 고려했죠 V2부터 V3 V2 이렇게 VN K가 되었기 때문에 VN이 되었기 때문에 VN-1 그래서 Power 2에 N-1 마이너스 1 했는게 마지막 노드 우리가 원하는 D1 A E A값이 E의 N-1성 마이너스 1이 되어야 이제 마지막에 Dp의 여기 있는 고값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Tsp를 다 구인을 했습니다 조금 Dp를 공부한지 좀 시간이 돼서 다시 또 기억을 떠올려서 구인하려면 쉽지는 않을 거니까 깊이 고민해서 한번 구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Basic Operation이 각 ValueVj를 처리하는 Instruction이라고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 Input Size Vertex의 개수에 따라서 몇 번이나 우리가 이 Basic Operation을 수행하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뭐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냥 소스코드를 쭉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슈터코드를 우리가 보면 처음에 포르프 돌죠 그죠 빅오브 n입니다 그죠 set of n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프 돌죠 k만큼 돌는데 n만큼 돌죠 그죠 그러니까 set of n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브셋에서 돌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모든 서브셋이 set of e의 n승인 거예요 그죠 이 a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 mns 1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미니면도 보니까 모든 j에서 돌고 있죠 그죠 이것이 set of n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큰 차수 e의 n승의 지배를 받는다는 다만 이 n과 n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n제곱 e의 mns1승 러프하게 보면 set of n제곱의 e의 n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러프하게 분석해도 무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set of n제곱의 e의 n승이 되더라 싫긴 했는데 예전이 익스포네셜 하죠 그죠 왜 익스포네셜 할 값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이 만약에 n이 2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n이 20이라면 20-1 팩토리얼은 19 팩토리얼이에요 그죠 만약 1초 걸린다고 1 마이크로세컨드 걸린다고 하면 3857 마이크로세컨드 걸리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n제곱 n제곱의 2의 n승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값을 그대로 계산하면 45세컨드 걸려요 3857년이 걸리는 거를 45초로 바꿨어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의 n제곱의 2의 n승은 여전히 익스포네셜 하죠 n이 20이니까 그렇지 n이 천만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슈퍼컴퓨터로도 n이 만만대도 45억이 걸리고 그래요 결국에는 폴리노미얼 하다는 거죠 그죠 당시간에 폴리노미얼 하지 못하다는 거죠 tsp 문제는 당시간에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간에 풀 수 없는 거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폴리노미얼 타임에 당시간에 이 tsp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tsp 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이 폴리노미얼 타임에는 절대 풀 수 없다라고 증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거는 폴리노미얼하게 못 풀어요 라고 증명해버리면 그걸로 또 트레일링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프라블럼 tsp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푸는 방법을 공부해봤습니다 집합 A를 정서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니까 구현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를 딱 구현해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구현으로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얘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한번 꼼꼼하게 계속 도전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tsp 문제를 그러면 백트래킹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백트래킹 건너뛰고 책에 나오는 대로 브랜치 앤 바운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